국제 와이즈맨 한국지역 서부지구가 충북 북지방장 이취임식을 열었습니다. 예배에서 충주 서부교회 진기섭 목사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며 와이즈맨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세상이 놀랄만한 일들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충북 북지방장으로 취임한 신동희 장로는 제천, 단양 등 충북 북지방 5개 클럽을 다시 만들어 와이즈맨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.